얼마 전에 제일 멀로 웬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네 항방을 묶고 갔다 네가 강계역참에 관비로 있었던 것도 알고 그 뭐냐 그 금관잔지 뭔지 네가 지니고 있다가 그 의지관에 붙들려간 것도 알고 있더라고 나를 찾아온 자가 주색꾼이라면 그동안 나를 살펴준 임도박님과 제임마을 식구들까지 곤란을 겪게 된다 잠시 기난 일로 송도에 가 있을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 누구든 낯선 사람이 찾아와 내 거취를 묻거든 모른다고 해라 예 이제부터 채연이란 이름은 잊어버리거라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어인이십니까요 이곳에 채연이란 처자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요 한양 송방에 산다고 들었다 윤채연이다 정말 모르겠느냐 예 예 요